은별이 이렇게 쓰러져 버려가지고 지금 리허설이 끝났는데 다시 귀여운 은별이의 연기를 해서 민수에게 애교를 부릴 수 있는 주인공이 없어졌어 그럼 이제부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할까요?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제가 상비군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은별이 대체 배우군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 우리 귀여운 은별이는 대체 어디 갔지?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스토프? 어? 잠깐만! 이 사람은 민수가 이상형 월드컵 1위로 뽑아진 여자친구 나는 미동임? 천재로지 대본제로 해야돼요 대본제로 해야돼요 자 그러면 다시 슬레이트를 쳐보겠습니다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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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은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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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야! 얘야! 지금 환영해! 은별이 짱이야! 알잖아! 우리 가족 구성원들하고 한명씩 인사를 한번 해볼까? 은별아! 좀 이따가 저기서 싸이 사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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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금방 끝내드릴게요 반말 한번 아 아 우리 왔어 은별이 가정하고 이쁜다 안녕 원호야? 우리 은별이! 나도 안아도 돼? 아 원호야 대본제라 아 우리의 정직한 원호군 고맙습니다 우리 멋진 아빠 와나나 짱! 나의 낭둔 아까 때렸잖아 시발련하면서 때렸잖아 어 하지마 아 시발련 아 똑같이 하는 거라고? 똑같이 하는 거라고? 욕하면서 때려야죠 아 그래? 아 이게 방송 죄송합니다 짱! 하하하하하 시발련 아 어 은별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쵸변이야 아 쵸변아니야 아 쵸변아니잖아 행사장에서 이미 들어왔잖아 아 그게 아니라 시발련 민수가 지금 수줍었던 이유는 순서가 좀 잘못됐었네요 뒤에서 눈 가리기 붙었어 아 맞다 맞다 누구지? 누구게? 뵈벌이! 이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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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게? 이쁜 늠벼리 그렇게 안했잖아 누구게? 아씨X야 건드리지 못해가? 아씨X 똑바로 해! 폴 꺾었잖아? 씨발렴 하면서? 뭐 하는거야? 아니 너무 팔목이 얇고 부서진거 같은데? 아야! 팔목은 씨발목 악철이야? 이렇게 귀여운 은별이가 하고싶은 말이 있다고 했던거 같은데 네비게이션이었나? 아니 어딜 찍든 자꾸 민수오빠 마음속 사거리.. 우리 네비게이션 뭐 쓰더라? 난 티맵 쓰는거 같은데 어? 나도 티맵 써 어? 나도 티맵! 나 네이버 나는 네비가 잘 안됐더라구 어? 왜? 예예이? 나는.. 어떻게 하든 미미짱 마음속으로 안내를 하는거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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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서 멀떡 일어나서 왔잖아 욕을 안하고 싶은데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야 뭐하는거왜? 자 이 타이밍에, 눈웃음 봐야지 봐야지 네이.. 내이.. 주석이라고 했지 주석이 때려야지 잠깐 물티슈 한번만 아잉 뭐하는거야 아니 너 지금 설마 이상형 월드컵 1위를 뽑아서 미더님으로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은별이도.. 야 이 씨발려마 은별아 삼행시를 잘한다고? 오 그러면은 삼행시 어떤거 준비했는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 우와 나 너무 궁금해 은별이는 삐미짱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어 우와아 운 키워줘 미미짱 미 미타이 나 어때? 미 나 어때? 짱 짱짱 어느짱? 박수 어 여기서 미미짱 입을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센스가 있으신데 영원님 아까 혹시 삼행시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당했었나요?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머리채를요? 제가요? 아 에이씨...팔... 뭐하는 거야? 지금 설마 은별이를 이 언니가 살았어 에이씨... 에이씨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잉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오니짱은 조금 억지로 한 거 같은데 혹시... 어휴 미안합니다 사행시도 가능해? 조금 엣지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근데 혹시 사행시도 뭐 준비했어? 브레지어? 잠깐만 잠깐만 그럼 잠시 … 브레지어하고 어떻게 했냐면 기억을 똑바람울구나 그러면은 운 한 번 띄어줘 브레지어 샀다? 속옷 쐈다는 뜻인지 형님 레이스도 달려 땅? 지금 만져보고 싶지 어 죄송합니다. 언젠가.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자리를 바꿔가지고. 했던 거에 있던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패스하자. 나는 눈들지 마. 아우. 은별아 잠깐 자리 좀 바꿀까? 응. 어? 저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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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나만 뭐라고 해. 다른데 보면 안 돼? 잠깐만. 나만 뭐라니까. 다시 할게요. 어? 여기 있다. 저기 뭐야? 나만 뭐라. 어 이거 뭐하는 거야. 이름 받은 보내면 진짜 사심 있어 보이잖아. 잠깐만 맞을 게 있어. 제가 할 때는 팔꿈치를 이렇게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방금 할 때 팔꿈치 이렇게 은근슬쩍 띄워놓더라고요. 개소리 하지 마. 마음이 뜯어. 아악. 잠시만요. 어? 저게 뭐지? 어? 뒤돌아보지 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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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와 진짜 개 더러워. 맴맥장 씨발. 씨발. 형님.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자. 마무리로 아이콘. 아 잠깐만. 아이콘. 좋아 좋아. 웃거나 고개 떨어지면 다시 할 거예요. 자. 은별아 귀여운 내 코를 먼저 보여줘. 냥. 하하하하하하. 아이콘택 시작합니다. 자 서로 봐주셔야 돼요. 시.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루 종일 너란 바다 속을 한. 잠깐만요. 하하하하하하. 야 뭐해. 뭐해. 진짜. 나 버려졌어. 아니냐고. 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안녕. 아까 그대로 아는 겁니다. 잘하시네요. 시.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하하하하하.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리허설을 포함해서 본 무대까지 콩트가 끝이 났습니다. 끝 리트를 그러면은 기분 좋게 여러가지 행복한 일이 있었던 이위짱이 쳐주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잘 치겠습니다. 끝. 끝.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끝. 뒤로 자기가 어딨어. 끝. 끝.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허etta 미년빈의 채팅. 소감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 우선 제가 여기 오기 돌아오기 전에 영상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송 방송에서 계속 걱정이 되더라구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반응이 너무 세셔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구요. 저도 이런거 하나요? 은별랑 해. 처음엔 알면서도 X같은데 네 재밌었습니다 플레이어 투 드럽네요 용서 오빠가 저렇게 얼굴 십팔대져가지고 곧 터질 것 같은 걸 하는 거고 동생아 뭔 소리야 은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연기였는데 진짜 찐으로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아니 어색하니까 어색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항상 이제 표현하던 하남자 내 정석을 오늘 불렀어요 아주 정확하죠? 아니야 오해하신다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난 남의 시선 신경쓰지 않아? 남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미더님이 일단 허가를 해주셔서 가장 이 컨텐츠의 성공 요소가 되었고 흔쾌히 일단 수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은요? 행복했겠지 특히 좋아 죽던데? 불행하셨나요? 아니요 즐거웠습니다 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